ㅠㅠ ㅠㅠ 왕마도 괜찮지? 이거 해보고 왕마도 한 번 해볼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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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wow 빠르다. 확실이 황금기사랑 파라곤으로 하니까 겁나게 쉽네요. 형님들도 혹시나 앞전에 이거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황금마차랑 파라곤을 해보세요. 앞전에 부수라고 할 때는 제일 힘들었거든요. 근데 파라곤이랑 황금마차가 확실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행다오. 행다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